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일곱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매일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광고판, 반짝이는 장난감 가게를 봤지만, 그 남자는 거리 곳곳에 있는 노숙자들, 허름한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공간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시력은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은 바로 이 영적시력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한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적시력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빵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자들은 물리적 결핍, 즉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에 크게 집중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피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질적 해결책만을 찾기보다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영적 시력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조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시력의 회복은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빵 한 개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세인들과 헤로세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작은 양으로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사용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적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리세인의 누룩은 지적교만, 종교적 위선을 나타내며 헤로세 누룩은 권력욕과 세속적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서서히 침투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세상은 다양한 가르침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유혹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거나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에 노출되고 그것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지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누룩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한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 안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걷는 것으로 보이는 등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수 후에는 그가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혹은 흐릿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점차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시력이 점진적으로 선명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세다에서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시력의 중요성과 영적 성장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꾸준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 영적 시력의 회복의 중요성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들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강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시력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핏과 지혜로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선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주변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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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